안녕하세요 유닉맨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어세신이 레더 3시즌이 되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저 또한 어세신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버그 때문에 짜증납니다. 제가 며칠 전 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보시면 92업을 하고 그 다음날 50%가 넘는 경험치를 제가 쌓아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92의 경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지금 보시는 코브라 일격. 코브라 일격의 옵션을 보시면 3충전일 경우에 생명력 및 만화 훔치기 330% 적용이 안됩니다. 왜 안될까요? 정말 짜증이 나서 스초도 지금 어저께 영상을 찍으면서 데미지를 올리려고 스초를 여러 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이 버그가 왜 이게 왜 충전이 안되지 이거를 생각하다가 특정 스킬을 쓰면 이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거 때문인지 알고 스초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20번이 넘는 또 스초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걸 실험을 했었냐면 제가 충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처음에 불사조 일격으로 2충전을 하고 코브라 일격으로 3충전, 호랑 일격 3충전, 천둥 손톱 3충전, 얼음 칼날 3충전, 화염의 주먹 3충전. 이렇게 6개를 다 충전을 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안되는 거예요. 이 코브라 일격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함성을 외치기 전 피통이 이렇습니다. 피와 만화가 이래요. 근데 데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피와 만화를 최대한 줄이고 했는데 어떨 때는 또 사냥이 잘 돼. 근데 어떨 때는 사냥이 아예 안 돼. 이게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가 저도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데드한테는 피 흡과 만화 흡이 되지 않는다. 언데드와 데몬한테는 되지 않는다라고 써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어쩔 땐 너무 잘 돼. 그러니까 그 말도 아닌 것 같아. 어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언데드한테는 피 흡과 만화 흡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어저께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사냥을 하는데 어쩔 때는 피 흡이 되고 어쩔 땐 안 돼. 차이가 뭐였냐면 스킬입니다. 스킬.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브라 일격은 무조건 3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330%의 피 흡과 만화 흡이 발동이 돼야 되죠. 근데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냐면 맨 처음에 불사조 일격 2충전. 번개로 사냥을 대부분 많이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코브라 일격 3충전, 호랑이 일격 3충전, 천둥의 손톱 3충전, 얼음 칼날 3충전, 화염 주먹 3충전. 이렇게 하고 사냥을 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거예요. 불사조 일격 2충전, 코브라 3, 호랑이 3, 천둥 3까지만 했는데 너무 잘 돼. 같은 사냥터인데 좀 전까지 흡이 아예 안 됐었는데 너무 잘 돼. 이상하잖아. 그러면 내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언데드한테는 흡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거쳤냐면 제가 분명 F1번부터 F6번까지 있는 충전기들을 전부 충전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전부 충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6개를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냥터로 나가서 이 앞에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 다 됐죠? 이제 사냥해 볼게요. 피하고 만화 잘 봐주세요. 피하고 만화를 잘 봐주세요. 계속 흡수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 계속 흡수가 돼요. 6개의 충전기를 다 사용했고요. 지금 현재 용의 발톱으로 53K 나오고 용의 발톱으로 53K 그 다음에 용의 꼬리로는 165K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65K 보시면 만화통은 703, 피통은 1428이에요. 이게 함성을 외치고입니다. 근데 안 달아요. 안 달죠. 지금 도까지 걸렸는데도 항상 피가 만피해서 유지가 됩니다. 맞죠?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면 그냥 차요. 똑같이 육충전을 했는데 맞죠? 이게 뭐냐면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저께 정말 새벽까지 20번이 넘는 스킬 초기화를 진행했고요. 지금 찾아낸 결론을 적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테스트를 했냐 스킬을 하나씩 빼면서 충전을 해봤습니다. 물론 코브라 일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킬들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스톨을 해서 스킬 레벨을 또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또 잘 되네? 어?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어떤 스킬을 특정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염주먹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썼더니 코브라 일격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스킬 포인트를 딱 하나만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를 줬는데 잘 돼. 근데 용의 꼴이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화염주먹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스킬 하나만 올렸을 때 26입니다. 아이템바를 포함해서 26 스킬이 적용돼요. 어디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스톨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스톨을 진행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29레벨 아이템바를 포함해서 29레벨 함성을 포함해서 30레벨을 넘어가니까 안 돼. 30레벨이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됩니다. 31레벨 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코브라 일격이 화염의 주먹이 31레벨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스킬 트리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템바를 포함해서 29개 찍었어요. 왜? 함성을 외치면 스킬 하나가 올라가죠. 그럼 딱 30이 되는 거예요. 30개. 이러니까 너무 잘 돼. 지금 어저께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161K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161K까지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165K가 나옵니다. 근데 피하고 만화를 계속 수급하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부적인 거지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꼽힌 거야. 왜 안 돼?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꼽혀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면제가 현금 2천원이에요. 면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한 50개 정도를 썼어요. 이틀 동안. 어저께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어떤 유튜브 아원은 장비를 소개할 때 부츠에 대한 내용을 빼고 레지 부츠를 신고 하면 된다라고 리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이 캐릭 하나만 키우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번 레더 3시즌에 이 캐릭 하나만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이 캐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세신이라는 캐릭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나름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사실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하려고 컴퓨터의 메모장에 정리를 해놓은 거를 다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한 3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30분이 넘는 영상이 나와. 그리고 그걸 다 했는데 문제는 뭐야? 사냥이 안 돼. 왜? 호브라 일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도 호브라 일격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고 이거 정확한 정보입니다. 지금 제가 사냥하는 거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발톱으로 거의 사냥을 합니다. 카생이나 뭐 성취 같은 경우에 발톱으로 사냥을 해요. 굳이 굳이 제가 꼬리를 드태로 사냥을 하지 않아도 데미지가 발톱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발톱으로 사냥을 하고 발톱은 아시겠지만 발차기를 저는 지금 오해를 하죠. 근데 뻥튀기를 하면 6회를 합니다. 6회를 발차기를 해요. 그래서 스킬이 나가고 그 스킬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주변에 있는 몹들을 사냥하는 게 드태로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발톱으로 사냥을 하는 거고요. 발톱을 쓰든 꼬리를 쓰든 이제는 제가 알려드린 스킬대로 찍으시면 누구든 버그 없이 피읍과 마흡을 챙기면서 사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정말 간단하지만 누군가는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거기에 꼽혀서 제가 또 이 캐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한 겁니다. 자 정확한 정보니까 모르셨던 분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만 테스트를 하진 않았겠죠. 이 디아블로2라는 게임을 즐기는 분들 중에서 저만 테스트 한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테스트를 하셨겠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 꼭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버그 잡고 더 안전하게 파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닉맨입니다.